안녕하세요 이유부고생님입니다. 오늘 안녕하세요. 장미에 넘어가서 산 이 다이소인데요. 저는 장미에 넘어가서 대양으로 샀습니다. 그래서 저는 벽에 붙인 스티커랑 이 윙스처럼 사용할 스티커를 샀습니다. 시크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각 각 500원입니다. 이게 4천 원이구요. 이렇게 해봅시다. 이렇게 해봅시다. 이렇게 해봅시다. 내 하늘지 중, 고백이. 기원 맞추듯이 밀고 유아걸이. 여라 부르던 나간 자기가 돼 봐. 너무나 익숙한 장면 같아. 반복되는 대답으로. 너도 웃기잖아 이거. 좀 웃기잖아 소설. 속에 발탄 정기 위기 절진. 결말처럼 언제나 같은 프로세스. 딱 그 정도 뜨거웠다. 식는 연예예운도. 항상 그려왔기에. 함부로 치지도 못하는 설레바지. 근데 이 세상에 좀 잘못된 듯해 다 설레고 초 끝에 평소처럼 또 머물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님 혹시 이번엔 다를까 Baby I gotta go 나 반복해 바보 기다려도 다시 제자리로 온 내 또 I don't give up 날 들었다 너따 하는 너 보통의 아닌 걸 Oh boy 너의 행동 말투나 표정 이상형과 달라도 자꾸 끌리는데 어쩌겠어 날 들었다 너따 하는 너 보통이 아닌 걸 I can feel it I 새로운 사랑 초반의 설렘 뻔하디 뻔한 애칭도 붙여주고 왠종일 붙잡고 있는 핸드폰 속엔 끊기지 않는 문자들 오 귀여워 모의식 중 자연스레 널 자기라고 느끼는 모습들이 어딘가 익숙해 반복되는 데 바쁘고 저 마주 편에서 보인 너의 모습 so beautiful 나는 분명 너가 좋은데 이상하게 걱정이 돼 내가 걱정이 돼 그러다 사랑이 정이 돼 어떻게 사람 많은 이 하루 아침에 영이 왜 뻔해 이번엔 들려줌 잘못된 듯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의 행동이 뚝뜻